폐팡 오른발 올라오면 허브를 밀어주고 이렇지 힘정 히! 오케이! 잘했어! 동네와 숱을 멀리보고 윤밤 올라오면 멈춤 안돼? 오른발 올라오면 허브를 밀어주고 밀어주고, 힘, 힘! 그렇지! 저 동네와 앉아서 딱 체중 싫어하대? 왼인 발 올라오면 허브를 올려놓고 오른발은 달랑가더라고요 아주 안정적으로 불같이 외발로만 앉아 신경 써야 돼? 자, 오른발 눌러서 왼발 앞으로 위로 올라오면 밀어불면서 위로 앉아 그렇지, 방향을 잘 해줄게 근데 먼저 손 들고 손 들고 자, 왼발 눌러서 오른발 앞으로 멈추고 너무 잘 멈추어 자, 오른발 눌러서 왼발 위로 누르고 잘했어 어제 내가 잡고 갔는데 오늘은 저기 안 잡고 여기만 넣어도 괜찮았지 자, 왼발 끄면서 오른발 앞으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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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두 번에 힘 좀 더 오우! 잘했어 왜이렇게 한단에 무리 잡고 아, 좋은가? 괜찮아 그럼 저희가 우르마 아, 한번 위하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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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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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very good. It is so good. It is not easy to post. It is not easy to leave it. It is not easy to move. It is not easy. It is not easy to better move. 왼쪽이 손들고 그렇지 머리 봐 왼발 끌어서 오른발 놓고 맨 앞을 밀어주고 엄청 힘 코어 잉을 줘요 코어에 오른발 눌러서 왼발 잉 둘러야지 잘했어 잘했어